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맘을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추워지는 편안한 안쪽 하늘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이십니다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추워지는 편안한 그 사랑을 감싸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를 나는 예배하네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